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 보이는 제라늄은 수지 뷰티라는 제라늄 이에요 그런데 이 수지 뷰티가 조금 다른 제라늄들에 비해서 이상한게 느껴져서 제가 오늘 소환했는데요 뭐가 이상한지 혹시 여러분들은 느끼셨나요 이상하게 이렇게 많이 무성하고 이파리들은 많은데 보니까 엄청 이파리들이 오종종해요 이파리가 자꾸 성장이 좀 더딘 것 같아서 왜 그럴까 이거를 오늘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도 꽃대는 여전히 약하나마 4, 5개씩 막 이렇게 올려줘서 고맙긴 한데 계속 이런 식으로 키우면 또 성장이 더디니까 암케도 더 예쁘고 커다란 꽃볼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제라늄 잎이 작아지는 이유 중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첫 번째로 흙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보니까 흙 상태가 제가 살펴보니까 되게 조금 오래된 흙이에요 오래된 흙은 이제 분갈이를 하고 오래 그냥 놔뒀다는 얘기인데 이 상태로 봐서는 푸실푸실하고 영양이 거의 다 빠져나간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건강하지 않겠죠 이파리가 작다고 해서 다 이상이 있고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런 또 종류도 있어요 이파리가 작고 또 제라늄 모체도 작게 크는 종류가 있는데 수지 뷰티는 그런 종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게 커서 제가 흙을 점검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오래전에 제가 분갈이를 하고 그 후로 영양제나 이런 것들을 못 올려준 상태에서 아마 얘가 살겠다고 자꾸 조그만 이파리를 저에게 보여주면서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분갈이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거 분갈이 한 지 조금 됐거든요 작년 가을에 하고 안 했으니까 그만큼 시간적으로 오래되고 해서 분갈이를 건너뛰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어요 저희들도 맛있는 거 먹고 영양제 먹고 하면서 건강해지듯이 제라늄도 물도 맛있게 먹고 햇빛도 잘 쬐고 또 흙에 영양분이 없으면 맨날 영양실조 걸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분갈이 시기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 좀 가을에 한 거예요 아유 그래서 가을에 전체적으로 다 해준다고 하고 영양제를 올렸는데 그래도 얘가 조금 흙상태로 봐서는 많이 부실한 아이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것들처럼 이렇게 이파리도 크고 잘 크려면 물을 잘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제라늄을 키우면서 보니까 물을 많이 줘서는 탈이 나는데 물을 적게 줘서는 죽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수지 뷰티처럼 이렇게 성장이 조금 더디되고 이파리가 작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계절 가을이나 봄에는 여름 빼고 물론 겨울에도 그렇지만 물을 좀 잘 챙겨주셔야 돼요 물을 아껴줘라 아껴줘라 한다고 너무 목말르게 물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얘네들이 꽃도 부실하게 피고 또 꽃도 안 피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상태에서 조금 생각이 있었으면 독토라고 아시죠 이 겉흙을 기존에 있던 겉흙을 조금 걷어내시고 일회용 수저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살살 긁어서 걷어내신 다음에 여기에다 새로운 우분이나 지렁이 분변토 같은 거 그리고 또 이것저것 많이 영양분을 섞어서 독토라고 해서 이렇게 한 번 더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불로 덮어주듯이 그러면 영양분이 없는 흙 속에 위에 있는 영양분의 흙이 스며들면서 분갈이 한 효과보다야 조금 모자라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하면 이렇게 이파리가 작아지고 오종종해지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나름의 후회도 하게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햇볕이 중요하다고 너무 강한 햇볕은 제라늄이 힘들어해요 사실 제라늄을 키우면서는 아주 주의깊게 관찰을 자주 하셔야 되고 관심을 잘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식물이나 꽃이나 키우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너무 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진짜 내팽개치듯이 놔두면 또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얼마만큼 사랑받고 잘 키우느냐에 따라서 자존감이 큰 아이들로 성장하는 것처럼 제라늄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혹시나 또 모를 물음 같은 것도 빨리 발견하셔서 그나마 다행히 보호미도 만들 수 있으신 거고요 그래서 관찰과 관심이 필요해요 제 댓글에 어떤 꽃님께서 저희 집 제라늄 잎이 이상하게 자꾸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제가 댓글에서 보고 우리 집에도 하나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거였지? 하고 제가 어제 밤에 막 찾아봤거든요 이 깨순이 수지 뷰티가 그렇더라고요 이 수지 뷰티는 고전 제라늄이에요 오래된 거죠 나온 지가 이제 이 세상에 빛을 본 지가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제라늄들이 자꾸 생겨나고 또 요새는 러시아 제라늄이 대세인가 봐요 그런데 저는 대세를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꽃이 좋아서 제라늄이 좋아서 키우는 사람이라서 크게 막 새로운 신상에 눈독 들이지 않고 하나하나 꽃 피면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좋아하는 이제 살 겨우 초보 딱지를 뗀 4년 차 제가 제라늄 가드너예요 그러면서 4년 동안 제가 비싼 수업료를 내고 공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채널이 되고 싶어서 제가 채널을 만들었고요 그거에 맞게 제가 아는 정보 그리고 또 제가 제라늄에 대해서 배웠던 선생님 고수님들에게 또 조언도 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마련했어요 이렇게 이파리가 작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일단은 먼저 분갈이를 해줄까 아니면 가지치기를 해서 조금 모체를 정리를 해줄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 며칠째 물을 말린 상태라서 이렇게 물을 말렸을 때는 일단은 먼저 가지치기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은 가지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잘 이거 잘 못 찍는다고 맨날 혼나가지고 여기 이 부분 있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새싹이거든요 새잎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잎이죠 이런 아이들을 삽목하잖아요 그러면 삽목이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파리가 무성한데 작으면서도 또 살겠다고 이파리들이 엄청 무성해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은 기본 모주예요 이제 목질화가 슬슬 시작됐죠 이게 목질화가 된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라님이 늙어가는 거라고 조금 안쓰럽긴 한데 안 늙어갈 수 있나요 뭐든지 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여기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세탁소 옷걸이 이거 지지대 보이시나요 이거는 또 하도 안 풀어져가지고 빕이 꼬인 그 부분을 잘라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지지를 해줬고요 여기 보시면은 또 되게 많아요 삽목 여기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이 부분 이 부분도 잘라서 그럼 벌써 한 개 두 개 세 개 그리고 돌아보면 여기 뒤쪽에도 이렇게 있네요 뒤쪽에도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거를 오늘은 삽목하기 위해서 잘라주는 것까지만 제가 하려고 해요 여기 이런 거는 안쓰럽고 조금 불쌍하지만 잘라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아주 크게 피지도 않으면서 영양분을 많이 뺐거든요 그래서 영양분을 좀 지키기 위해서도 이런 것들은 잘라주시는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자를게요 이렇게 하나 잘랐죠 이렇게 하나 잘라놓고 그리고 이제 이파리들을 조금씩 정리를 해주실게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수월해요 이제 일단 이렇게 잘라놓은 다음에 제가 삽목을 하고 이거는 조금 물을 말려서 이 자른 부분이 살짝 건조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 제가 풍갈이를 하려고요 이렇게 가지치기를 그냥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는 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파리가 너무 오종종해서 건강하지 않으면 어쩌나 했는데 아휴 이거 보세요 이쁜 짓 하느라고 아휴 여기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여기 여기 이렇게 꼬멍어리를 수도 없이 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전제라늄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까칠하지 않고 잘 크거든요 그런데 요즘 하루가 다르게 막 변종제라늄들이 많이 나오고 또 러시아제라늄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많이들 새로운 신상에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초보자님들은 너무 가격이 비싸거나 또 그런 것들에 마음 가지지 마시고 이렇게 고전제라늄부터 시작하시면 좋아요 저도 고전제라늄으로 시작했고 4년차인데 아직도 고전제라늄이 질비예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해줄게요 그러면 얘가 훨씬 더 꽃몽어리도 커지고 아마 잘 클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게 여리잖아요 이런 여린 삽수가 되게 잘 돼요 이렇게 잘라주셨죠 그럼 이런 것들은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아참 그리고 이파리를 정리를 해주세요 하는데 어떤 꽃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 이파리를 위에 3개인가 남겨놓고 다 잘라줬어요 이러셔요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파리를 통해서 햇빛과 함께 만나서 광합성을 하게 되는데 광합성을 할 이파리가 3개밖에 안 남았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파리를 따주세요 이러면 이파리를 몇 개만 이렇게 밑에 부분 정리하는 차원에서 따주시는 거지 이파리를 한 3개 남겨놓고 다 자르면 그거 금방 삽목한 삽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디 자라고 당연히 꽃은 오랫동안 못 보시겠죠 사실 제라늄을 키우는 목적 중에 제일 큰 게 예쁜 꽃을 보고 싶어서 키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파리를 따주세요 하면 이렇게 밑에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따져라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물도 말리지 말랬다고 또 너무 콸콸 주시거나 그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적당히인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적당히 적당히는 얼만큼이지 초창기 제가 처음 결혼해서 음식을 만들 때 적당히가 어떻게 하는 거지 하면서 저희 시어머님이 참깨를 주셨는데 그거를 처음으로 볶아보려고 물에다 하루 종일 담궈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머 세상에 참깨의 그 고소한 맛이 다 달아나가지고 제가 그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시어머님한테 꾸중 들었어요 적당히 담궈놓으라고 했더니 세상에 하루 종일 그걸 담궈놓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아 적당히가 진짜 어렵구나를 그때부터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모르시면 배우면 되고 또 하나하나 이런 정보들을 알아가시면 되는데 이 모든 정보가 딱 나한테 맞는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한테 맞는 정보인가 아닌가 이거를 검증을 해보시고 그리고 또 무조건 따라하는 거는 별로 좋은 가든 너의 덕목이 아니에요 무조건 따라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조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실험정신 그거를 토대로 하나하나 해서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말이 3000% 빠졌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하게 보여드리려고 했던 부분 초에 기억하시죠? 재란힘 잎이 작아지는 이유를 살펴본 건데요 흙을 먼저 점검하시고 자세하게 관찰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두 번째는 분갈이를 언제 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분갈이 흙에 영양가가 하나도 없으면 당연히 영양실조처럼 이파리가 작아지고요 그리고 물을 아껴주랬다고 너무 물을 아껴주셨나요? 좋은 계절 봄과 가을에는 물을 좀 넉넉히 주세요 인심 쓰시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분갈이 후에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영양제를 올려주시고 또 분갈이를 하시기 어려우시면 복토라고 새로운 좋은 흙을 기존의 화분에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복토 있죠? 그거 복토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햇볕이 꽃을 잘 피운다고 그랬다고 너무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곳에 놔두면 이파리도 타고 꽃도 힘들어하고 꽃이 안 예쁘게 피더라고요 이렇게 유리창 너머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그 빛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햇볕이 중요화됐다고 무조건 너무 직사광선에서 오랫동안 방치하듯이 놔주시면 안 돼요 제라님 키우시기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네요 그런데 처음에만 어렵지 조금 키우다 보니까 자꾸자꾸 쉬워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은 꽃들을 보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모를 때는 꽃언니, 꽃동생, 꽃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잘 키우시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연락하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어보시면서 키우시면 비싼 수업료 덜 내실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직장 다니면서 그거를 가드닝을 해가지고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조금 많이 힘들게 수업료를 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교훈 아는 것이 힘이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 그리고 여전히 행복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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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